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과 노인학대의 끝판왕인 M48 패튼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K1과 M48 패튼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K1과 M48 패튼 모두 유명한 전차인 만큼 따로 소개할 필요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모델 모두 주력 전차라 차체와 포탑을 서로 바꿔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식으로 구형 전차와 신형 전차를 섞는 잡종을 만드는 시도는 현실에서도 있었는데요 바로 M60 차체에 M1에 포탑을 얹은 M60-2000이 있었죠 제네럴 다이네믹스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진 M60을 개조해 21세기에 맞는 신형 전차로 개량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물론 M1을 운용하는 미군이 이 신형 전차를 도입할 리는 없고 고가의 주력 전차를 도입하기 어려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시에 도태 시기가 임박한 M60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많았던 덕에 제네럴 다이네믹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주요 고객이었던 트리키에와 이집트 모두 M60-2000을 도입하지 않았고 결국 끝내 고객을 찾는 데 실패하고 말았죠 M60-2000은 구형 전차와 신형 전차를 합치는 건 양날의 검이 아니라 잡종이라는 것만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트리키에는 이스라엘이 M60을 막에 조한 사브라를 선택했고 이집트는 미 정부에 집요하게 로비한 덕에 M1A1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트리키에와 이집트는 굳이 새 전차를 놔두고 잡종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다만 한국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한국군이 M48의 퇴역을 윤허하지 않는 이유는 수백 대에 달하는 전차 공백을 채울 만큼 K2를 도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국방 예산이 59조원에 달해도 이곳저곳 나갈 때가 많고 결정적으로 K2 수출이 성사되면서 생산량이 수출량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래서 어차피 M48의 퇴역을 윤허하지 않은 김에 아예 K1과 섞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새로 K2를 뽑는 것보다 싸게 기갑 전력을 강화할 수 있죠 먼저는 M48의 차체에 K1의 포탑을 얻는 이란과 K1의 차체에 M48의 포탑을 얻는 이한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M60-2000만 봐도 알 수 있듯 구형 전차의 차체에 신형 전차의 포탑을 얻는 건 문제가 되는 구성은 아닙니다 K1의 포탑을 M48의 차체에 얹으면 준수한 방어력은 물론 120mm 활강포라는 강력한 화력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K1의 120mm 활강포는 K276 날탄을 기준으로 두께 600mm가 넘는 강철을 관통하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죠 문제는 전차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엔진으로 1200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된 K1과 달리 M48은 750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450마력이나 손해를 봐서 그 무거운 K1의 포탑을 얹고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M48의 차체에 K1의 엔진을 우겨넣차니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엔진 교체 없이 후방에서 운용하는 게 K1-48 전차를 가장 잘 활용하는 거죠 K1-48의 기동력은 뒤떨어지지만 K1의 포탑에서 발휘하는 강력한 화력으로 후방의 든든한 기갑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후방까지 공수 장갑차를 전개할 능력은 없다 보니 후방에서 만날 수 있는 북한군이라야 다양한 루트로 침투해온 보병뿐입니다 물론 보병이 RPG로 무장했으면 좀 위험하지만 그마저도 K1-48의 전면 장갑 앞에서는 폭죽에 불과한데요 게다가 후방에서 굴리는 만큼 날탄보다 고폭탄을 적재해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시가전에서 북한군이 건물로 숨어버려도 건물죄로 날려버리면 북한군에겐 항복이라는 선택지만이 남게 됩니다 게다가 기동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도로나 철도로 이동하면 그만이라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도로를 무한 궤도로 이동하는 건 비효율적이라 주로 철도를 이용해 후방 곳곳에 전개할 텐데요 심지어 K1-48이 퍼지더라도 고정포대로 활용하면 그 가치가 바래지는 않죠 이런 K1-48의 가장 큰 단점은 차체와 포탑이 서로 다른 부품을 쓰기 때문에 군수지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차체가 망가지면 M48의 부품을 받아와야 하고 포탑이 망가지면 K1의 부품을 받아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K1-48의 포탑을 재설계하는 거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무시못할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K1-48의 포탑 장갑은 M48의 포탑 장갑을 잘라와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갑싸게 땜질할 수는 있죠 1200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된 K1의 차체는 전면 장갑이 400mm에서 600mm 수준에 측면 장갑이 RPG-7의 기본 탄두를 완전히 막아내는 아주 준수한 방어력을 보장합니다 이런 K1의 차체에 M48의 포탑을 얹으면 120mm 활강포가 105mm 강선포로 다운그레이드되는 화력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M48은 원래 90mm4를 장비했지만 105mm4로 업그레이드돼서 북한군의 구식전차쯤은 상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M2020 같은 신형 전차를 상대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M48 포탑의 전면 장갑은 178mm로 K1 차체보다도 얇아서 RPG-7 같은 무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싸게 해결하는 방법은 포탑의 공간 장갑을 적용하는 거지만 전장에는 RPG-7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K1의 기동력을 살려 북진할 거면 공간 장갑보다는 반응 장갑을 둘러 전차포에 대한 방어력도 챙기는 편이 나은데요 중량 대비 방어력이 높은 반응 장갑은 전차가 두르고 있는 이 블록들로 많은 전차에 적용된 만큼 비용 대비 효과는 확실하죠 그렇게 반응 장갑을 두르면 K48-1 전차는 한국군이 운용하는 T-80과 생김새가 비슷해집니다 불곰사업 때 러시아가 준 T-80은 K1을 시작으로 하는 한국의 전차 개발에 아낌없이 도움을 준 전차입니다 다만 K48-1이 T-80과 생김새가 비슷해지면 피하식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K1이나 M48같이 익숙한 생김새가 아니라서 북한군 전차로 오해할 수도 있죠 천하의 미군조차 걸프전 당시 아군 전차의 헬파이어를 날리거나 아군 전차가 아군 전투 차량을 쏘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전훈을 얻은 미군은 아군 차량에 피하식별용 패널을 붙여서 적외선 카메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T-시리즈 전차와 닮은 K48-1도 미군처럼 피하식별용 패널을 붙이는 게 좋은데요 포탑 방어력과 피하식별 문제를 해결한 만큼 K48-1은 다른 전차들과 함께 북진하기 충분하죠 하지만 북진하게 되면 K48-1은 K148과 같은 군수지원 부담을 필연적으로 유발합니다 차체와 포탑이 서로 다른 모델이라 망가졌을 때 필요한 부품도 서로 달라서 한 전차에 두 전차가 쓸 부품이 가게 됩니다 이러면 제작 비용보다도 운용 비용이 더 늘어나는 최악의 가성미를 보여주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M48의 포탑을 재설계하는 거죠 제작 비용보다 운용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포탑을 재설계해서 K1의 부품이 호환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K1의 부품만 줘도 차체와 포탑 모두 정비할 수 있고 군수지원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일 만큼 K48-1이 매력적인 선택지일까요?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M48과 K2의 과도계를 채우는 땜빵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죠 K1-48과 K48-1 모두 K2 수백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최강의 잡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전차 모두 북한군 상대로는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의 전차와 비교하면 성능이 애매합니다 트리키에나 이집트가 M60-2000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을 텐데요 특히 트리키에는 사브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잡종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순종이 낮다고 여긴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1-48이나 K48-1을 제작하느니 그 비용으로 M48을 한 개까지 마개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미 한국군이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M48 수백대는 업그레이드를 거쳐온 모델이고 가장 최신형은 사이드 스커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리키에가 도입한 사브라는 M60의 120mm 활강포와 신형 광학장비는 물론 포탑 전체에 복합장갑과 차체 전면에 반응장갑을 두른 마개조 모델인데요 M48도 이와 마찬가지로 120mm 활강포로 교체한 뒤 포탑 전체에 복합장갑을 두르고 차체 전면에 반응장갑을 두르면 한국형 사브라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M48은 M60보다 엔진 출력이 떨어져서 M60과 같은 마개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엔진까지 교체하지 않는 한 한국형 사브라를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구형 무기와 신형 무기를 섞은 잡종보다 순종을 도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게 실질적인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K1과 M48 패튼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 bed length 비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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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aев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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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a